썸녀가 있었는데 형님이랑 둘이서 술을 한잔하러 가고 있었어요 술을 한잔 먹고 집에 와있는데 전화가 오는거에요 여자랑 있었냐고 뭔 개소리냐고 막 싸우다가 또 안좋게 이렇게 끝내는 것도 있어요 아 여자랑 있었다고 오해를 받았다는거 아니에요 저랑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생산질 알바를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같이 일하면 파티별로 대리님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승철아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데 현모한테는 이쁜이 이르면서 저거하라 이르면서 그럴 때마다 일하기 싫다고 그럴 때 되게 많고 한번은 저희 집에 일 끝나고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줬거든요 친구라고 근데 어머니가 놀래요? 치면서 어떤 친구냐고 친구가 무슨 어떤 친구냐고 그냥 친구지 여자친구 말고 친구랑 자꾸 이렇게 방안에 들어가서 놀라고 하면 방 못장독이야 요즘에 보면 이쁜 남자도 대세고 꽃미남들이 대세인데 좋은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연애가 잘 안돼요 외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 제가 대시하면 저보다 더 이쁜거 같아요 이러면서 아 부담스럽네요 이러고 번호 달라고 하면 안주시고 보통 이제 둘이 가면은 스킨쉽도 이렇게 할거에요 그렇죠 이렇게 손을 잡고 할거에요 네 그러면 이제 레즈라고 아니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뒤에서 아니 뒤에서 이제 쏘고 쏘고 버리고 그런게 다 헤어지는 이유였어요 피부 때문에도 그 여자들이 좀 싫어했겠어요 비교당하고 그래서 네 제가 조금 피부가 되게 좋은건 아닌데 굉장히 하얗잖아 또 제가 봤을때는 진짜 물광피부에요 피죠 응응 그렇다고 피부를 일부러 더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들이 옆에서 못 보잖아요 아 제 친구 제 친구 중에 한식이라는 친구가 한식이요? 이렇게 하얗고 야리야리하고 그게 늘 고민이라 소위 말하면 피부 좀 더러워졌으면 좋겠어 진짜로 다니다가 바닥에 흙을 막 얼굴에 버려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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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로 그렇게 한 몇년 노력하니까 진짜 뒤집어졌거든요 아 이거 바닥에 손을 좀 손을 좀 손을 좀 이분한테 얼굴이 흑바라라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이 또 후회에요 아니 아니 그러면 남자처럼 모이려고 노력해본건 없어요 뭐? 수염 같은거 기르든지 수염도 근데 잘 안나는 체지네요 그러네 수염이 이렇게 잘 안나는 체지네요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? 운동도 막 금백실 셰커 같은거 먹으면서 보충제도 먹고 운동도 해보고 아 제가 보기보다는 힘이 조금 세요 그래서 팔 힘이 좀 센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영자씨랑 80 한 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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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 아 단과로 저희도 다 졌어요 아 여기서 지금 저분 진짜 주저앉지 이팔 잡수 졌는데 해봐요 뭐 이기면 어떡하냐 여기서 만약에 이영자씨를 정말 이길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박비웅을 한다면 상남자로 인정합니다 자 자 제대로 접목도리로 한번 쏟아봐요 자 제대로 하나 둘 둘 가야 자 자 남자다 상남자 남자다 더 세게 해 상남자 남자다 더 세게 해 퍼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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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qui 까 끝 parties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너무 센 상대를 만났어요. 그래도 누나가 배려해 준거야. 이건 뭐 진짜로 이형자씨를 못 이기는거는 힘이 약한게 아니에요. 그럼요. 그럼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돼. 친구 진짜 기죽지마. 누나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누나는 장군이야. 우리 보람양하고 한 번 매달려 그러면 어때요? 여기 매달리면 그래도 남자 완전 상남자로 인정합니다. 어깨를 잡아요. 어깨를 잡아요. 매달립니다. 버텨 버텨. 버텨 버텨. 우아. 오 이거는 웃음으로 달립니다. 버텨 버텨. 오 이거는 웃음으로 달립니다. 야. 야. 야! 생각보다 힘이 세다. 할 시름은 나한테 좋지만 어떤 남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?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 목소리를 좀 크게 저는! 자세도 이렇게 큰 손으로 물을 왜 그렇지 그렇지